오늘 하루 정치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은 아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덥지가 않았는데 내일은 더워진다는 얘기가 많죠? 네. 이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작년 4월에 오늘보다 추웠습니까? 더웠습니까? 기억하세요? 오, 글쎄요. 그거 모르죠. 네. 그런데 작년 4월은 지금 오늘 온도보다는 조금 더웠어요. 그런데 또 내일은 아마 평년 기원으로 떨 것 같아서 날씨도 뒤죽박죽인데 정치도 뒤죽박죽이에요.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에 연일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이게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황이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정황에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 명단을 추리는 작업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당 전반으로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확전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내 역학구도와도 맞물리면서 고질적인 개파 갈등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보면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물론 당의 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돈봉투 살포 의혹 자체가 2021년 전당대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이재명 송영길 커넥션 의혹으로까지 연결짓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파문이 이재명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부는 친명계에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자진 탈당이라든지 출당 조치 등 강경한 리액션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고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후에 움직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또 당이 내부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검찰 수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파정은 이번 주말에 예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 방문 연구 교수로 활동하면서 프랑스에 체류 중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인데요. 송 전 대표가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한국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는 현지 시간을 고려하면 토요일 늦은 저녁이나 일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지 사정에 따라서 또 일정 유동적이라고 하고요. 송 전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리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그 정황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또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원래 7월이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파장이 송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까지 밝힌 입장을 보면 기자회견의 내용이 기존의 입장과는 아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 이슈가 정치권을 출렁이게 할 것을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이번 주말에 나올 텐데요. 송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이 사실상 귀국 요청 거절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 전 대표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일단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와가지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오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전 당대표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또 굉장한 부정적 측면에서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일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인상을 일반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선당 후사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지금 귀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버전인데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야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 사실 그동안 지도부의 설화 그리고 외교 논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지율 수렁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의혹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번 의혹을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여권의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듯이 이철교 사무총장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정치인 수사와 정치 수사를 구분 못하는 망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철저히 수사받고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리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하고 송정은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항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정쟁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면서 이건 면피용 사과였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지를 개최하겠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상 특검법이 법의 상정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특검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에요. 2008년. 한나라당 시절. 그렇죠.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총선을 치르기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번 달 말에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 사건이 만일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일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때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구조 차원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비롯된 문제인지부터 구분을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은 여론의 최천명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일단은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만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파생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관련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관련자들이겠죠.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 관련자들을 손절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건 구조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손절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일반 여론들은 판단하고 있는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구조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에 천막당사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 천막당사가 보여주기든 안 보여주기든 다른 의도든 그 천막당사가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되는 효과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주로 한나라당 쪽에서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파격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보내는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주세력의 본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세력의 본산이라는 것과 도덕성을 거의 일치시키는데 오히려 그래서 타격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은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제가 갑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상당한 파격적 조치 없으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아파트와 빌라 상당수가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 불가피하다 경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천 미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있는 모임에서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그중에 60%에 달하는 분들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달에만 2명 총 3명이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입장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면서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현재까지 정부가 4차례에 걸쳐서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정책위의장은 악덕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성걸 의원도 이 피해자의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여야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정부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그리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했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나온 상황이고요. 정치권의 반응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반응도 늦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연하죠. 여야가 합치해서 문제의식을 늦긴 뭐합니까? 늦기라고 국회의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늦기라고 정당이 쓰라는 거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했었어야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계류된 법안 중에서도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저는 좀 시민단체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거 뭐합니까? 그런 측면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피해자 대책 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하는 것들을 일단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면 정치권 주특기가 뭐예요? 그 법이 딱 있으면 그거 자기네들 원할 땐 싹싹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주특기를 여기에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하루 빨리 이 정책이든 법이든 뭐든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정말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요새 바쁜가? 정당들? 물론 바쁘긴 할 것 같은데 안 좋은 일로 바쁘는 것보다 국민 살리는 일로 좀 바빠져야죠. 저도 나와 사는 입장에서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은 소식입니다. 당연하죠. 최대한 하루빨리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다룬 또 다른 주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1천조 원을 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라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한 착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 그리고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강조를 했고요. 또 정부 지출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그리고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부 지출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 세습을 거듭하면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발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드러난 400조 원의 국가 채무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를 넘어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나라빛이 예상보다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처음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부의 주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의 주장은 이 기축통화국가들과 비기축통화국가들의 이것을 섞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IMF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보더라도 IMF는 기축통화국가와 비기축통화에 있어서의 국가 채무 비율을 구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섞어서 왜 얘기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 국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된 상태냐 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유럽보다는 좀 못하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좋다는 소리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 혹은 이번 채무 소식에서도 보면 청년, 미래세대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인데 이 단어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은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전 되묻고 싶어요. 이렇게 청년, 미래세대를 걱정 많이 하시는 정치권이 어떻게 그 예타 금액 상향에는 그렇게 여야 협치로 원활히 하셨는지 아주 저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타 이런 거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좀 느슨하게 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짊어진다니.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총선은 일단 걱정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참 말이야 좋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출됐던 미국의 기밀문건을 보면 한국산 포탄 33만 발 독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건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독일로 포탄을 보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MBC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보내온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보도를 보면 충청도에 있는 우리군의 한 탄약창에서 15톤급 컨테이너가 실려있는 대형 화물차들이 경남 진해의 부대에 있는 탄약창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을 한 것인데요. 이곳이 우리군과 주한미군의 보유 포탄들이 반출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차량 기사들에 따르면 운송이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이 됐고 본인들이 운반한 물건이 155mm의 포탄이었다고 했는데요. 운전기사들은 이송된 포탄을 진해 탄약창에 내려놓은 뒤에 다시 가보면 원래 내려놓았던 컨테이너 박스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군이나 다른 화물선을 이용해서 이 포탄들이 해외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해서 옮긴 양을 계산을 해보면 약 30만 발이 된다고 해서 이게 유출된 기밀문건과 유사하다는 건데요. 국방부가 오늘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가 어제 MBC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해 한미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왔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포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제구가 부족한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포탄 대여라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우회 지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포탄 해외 반출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행가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요.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 둘째는 뭐냐면 신블록화 신냉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신냉전 신블록화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모른 척하고 미국 모른 척하고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 식대로 살자는 얘기인지.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가 부인도 궁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과거와 같은 어떤 냉전 해체기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수출주의한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끼리 삽니까? 그러니까 신블록화 신냉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사실은 그 고민 속에 나온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